겨울 내내 눈이 한 번 안 내렸더니 눈이 아주 예쁘게 내립니다 블루보드에도 내리고 장미에도 내리고 온 세상이 하얗게 애 나오느냐 이쁘네요 수고기에도 내리고 정원에도 내렸어요 갈까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반대로 한번 반대로 한번 걸어 볼까요 언제나 다른 방향으로 오면 또 다른 풍경이 느껴지는데 공간이 작아서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네요 올해 장미를 다 올려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가 하나의 불꽃이네요 얼마나 따뜻했으면 잠위파리들이 다 남아있고 오니 아 가품스더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